공간가서 무서운 이야기 들려 드릴께요. 분명 7시간 공부했는데 매번 단어 시험이 30점이에요. 오늘도 열심히 종이에 빽빽히 채워 가며 단어를 외워요. 분명 공부할 시간은 많은데 오늘도 30개 중 9개 맞았어요. 차라리 9개만 외울 걸 그랬나봐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공부한 시간은 많은데 왜 머리에 남는 것은 없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영어강사 크리스템입니다. 앞서 이야기가 너무 공감되도록 무서우셨다면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사실 저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많은 시간 공부했는데 왜 머리에 남는 것이 거의 없을까요 오랜 시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느낀 것이 꼭 단어 시험을 못 보는 친구들이 계속 못 보거든요. 그렇다면 그 이유도 있지 않을까요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외우기만 하고 외운 것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구요. 그러니까 계속 암기를 하고 무엇을 알고 그리고 무엇을 모르고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는 것과 모르는 것도 구별이 안 될 뿐더러 아는 것에도 같은 시간 시간을 계속 쏟고 있는 거죠. 아는 것이 친근하니까 오히려 아는 것에 더 집중을 하고 그렇다가 보니까 시간은 많이 공부했는데 모르는 것은 그대로 모르는 상태로 남아 있더라구요. 사실 공부의 목적은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가 암기한 것을 꺼내서 보지도 않고 무엇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험을 보게 되니까 시험 점수가 잘 나올 수가 없겠죠.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이것을 몇 년 동안 계속 반복을 하더라구요. 이 무서운 사슬을 끊어내야겠죠.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공부를 하면서 아웃풋 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생각보다 아는 것에 더 집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사실 자기가 뭘 모르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난 뒤에 꼭 그것을 이해했는지 그 단어를 정말 정확히 알고 있는지 아웃풋하도록 써보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하나의 차이가 아이의 성적을 많이 올릴 수 있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책을 내면서 제가 저희 서평관의 글을 좀 보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을 현재 엄마표 영어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계속 인풋을 합니다. 3시간, 4시간 인풋을 해요.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계속 인풋만 한다고 해서 언어적으로 타고난 아이들은 아웃풋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엄마들에게 똑같이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사실 제가 이 실험을 하기 위해서 6개월 전에 베트남어를 공부를 했었어요. 하루에 3시간 이상을 인풋을 했거든요. 실력이 전혀 늘거나 몰랐던 단어가 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을 결합해서 말하고 말한 내용을 이해한 다음에 그 내용을 무한 반복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효과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인풋만 한다고 아웃풋은 폭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좋은 학습 방법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아이가 하나라도 한 시간, 한 공부 할 때 하나라도 아웃풋을 이끌어 낼 수 있다면 아마 좋은 공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SL 즉 미국으로 캐나다로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간 친구들은 하루에 많은 양의 인풋을 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학교나 주변 친구들에게 써 먹을 수 있는 하나의 재료가 되거든요. 하지만 저희 같이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환경에서 무조건 많이 듣는다고 어느 순간 귀가 확 트이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아웃풋 연습 같이 하셔야 됩니다. 첫 순간부터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아웃풋을 하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 확 아웃풋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책하고 같이 나간 아웃풋 스터디 플래너가 있을 거예요. 사실 저도 사용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모르는 단어나 문장 같은 거 적고 끊임없이 암기하고 그 암기한 내용을 꺼내 보는 아웃풋 학습을 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웃풋 학습법은요. 아이가 자신이 무엇을 아는지 모르는지 다시 한번 정리하게 해주고 또 모르는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을 적어놓고 계속 반복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언어 학습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환경에서 인풋만으로는 빠른 시간 내에 좋은 성과를 내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영어 선생님으로서 아웃풋을 같이 할 것을 권유 드리고요. 사실 최근에 있던 뭐 소리 영어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 말하는 연습 아웃풋하는 연습을 같이 하는 거거든요. 저는 되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웃풋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처음에 단어 하나 두 개라도 아웃풋하는 연습을 한 다음에 문장 외우기를 하고 또 문단 외우기도 하고 그게 정말 가능하거든요. 처음부터 너무 많은 양을 아이들에게 원하지 마시고 단어 하나부터 뭐 어느 날 열 개를 아웃풋 할 거고요. 또 문장을 또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엄마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다음 시간 더 유용한 정보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도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 더 유용한 정보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